이봐 포크, 자넨 주말에 뭐해? 글쎄, 뭐 특별한 건 없는데? 뭐? 아이들의 경험과 자극을 위한 계획이 없단 말이야? 경험? 자극? 그럼, 난 주말에 아마존에 가 아이들에게 정말 멋진 경험이 되겠지? 오... 오늘 우리는 새로운 경험과 자극을 위해 이곳에 왔단다 온 세상에 동물들이 모여있는 동물원 멋진 경험을 위하여 출발! 집에 갈래요 일단 들어가보자 드디어 출발이다 차비, 기린이 있구나 많다, 너무 많아 집에 갈래요 차비, 코끼리도 있어! 정말 많다, 많아도 너무 많아 집에 갈래요 차비, 돌고래 엄청나게 많아 오늘 정말 재미있었지? 집에 갈래요 그, 그래 하지만 정말 멋진 경험이었지? 차비, 어떤 동물이 제일 멋졌니? 음... 거기 아주 많이 있었던... 무리 생활을 하는 원숭이? 아니요,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아하! 큰 뱀이 제일 기억나니? 머리도 까맣고, 몸도 까만... 알았다, 고릴라구나 여기 데려왔어요 여기요 이 멋진 동물을 만나다니 정말 최고의 경험이었어요 덧гляд과 함께 아하! 아하! 법에서 전 frågestion enam消입